레토피어민 치글러는 스위스위 축구선수로 현재 스위스 슈퍼리그의 fc 루가노에서 뛰고 있다. 그는 6개의 다른 국가의 일부 리그에서 활약한 경험이 있으며 스위스 국가대표팀 1원으로 35경기 출전하였으며 2014년 피파 월드컵에도 참가하였다. 치글러는 2004년 여름에 토트넘 호스퍼와 그라스호퍼 계약이 만료되는 2005년 1월 1일부터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두 구단은 당시 토트넘의 스포르팅 디렉터이자 이적을 주도하였던 프랑크 아르네센에 의해 즉시 이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었고 레토는 이해에 8월 말에 토트넘에 합류하였다. 불과 18세의 나이에 그는 데뷔하였고 10월에 팀을 떠난 자크 상티니와 그의 후임 마르틴 요레 지도하에 주요 선수가 되었다. 그는 주로 좌측 미드필더로 출전하였으나 몇 경기를 좌측 풀백으로 활약하기도 하였으며 그의 자리를 또 다른 유용한 좌측 선수였던 티모테 아투바와 수시로 바꾸었다. 그는 모든 대회를 도합하여 31경기에 활약하였으며 이중 23경기를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신뢰감 있는 활약을 보였으며 일취월장하였고 팬들의 위해 그의 좌측에서의 공격 성향적인 활약과 좋은 패싱 능력으로 인기를 얻었다. 그에게 잊을 수 없는 경기로는 홈에서 패한 아스널과의 경기를 꼽을 수 있는데 경기 막판에 그는 프레데리크 카누테에게 예리한 칩패스를 연결하여 4에서 5만 회 골이 나왔으며 5에서 2로 이긴 에버턴과의 신정 경기에서는 첫 골을 득점하였다. 이때까지 그는 프로 데뷔 이후 한 골을 넣었다. 시즌 말 그는 jsm 올해의 신인 선수로 선정되었고 이는 주니어 팬클럽에 의해 토트넘 신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이었다. 2005년 여름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로 임대되었고 이곳에서 11번이 우에파컵 경기에 출전하였으나 토마스 돌감독에 의해 형편없는 태도의 비판을 받았고 많은 출전 기회를 받지 못하였으며 경기당 몇 분 출전하는데 그쳤다. 그는 2006년 1월에 토트넘으로 임대 에서 복귀하였으나 이후 또 다른 프리미어리그 클럽 위건 에슬레틱으로 임대되었고 프리미어리그 5경기의 선발로 5경기에 교체 투입되었으며 fa컵 1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였으나 그리 우수한 활약을 펼치지 못하였다. 그는 2006년 풋볼리그컵 결승전에 교체로 출전하였다. 지글러는 2006-07 시즌에 토트넘으로 복귀하여 밀턴 케인스 던스와의 풋볼리그컵 경기를 포함하여 4경기 출전하였고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우에파컵 경기에도 출전하였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교체로 출전하였다. 2007년 1월 31일 그는 시즌 종료까지 산푸도리아로 임대되었다. 2007년 2월 18일 치글러는 파르마와의 경기에서 첫 세리의 a 경기에 출전하였고 맨시나와의 10번째 세리의 a 경기에서는 첫 세리의 a 득점을 성공시켰다. 5월 토트넘이 젊은 레프트백 가레스 베일을 데려옴에 따라 치글러는 2007년 7월 3일에 연구 이적을 희망하였다. 그는 첫 시즌 동안 선발 라인업에 들기도 제외되기도 하였으며 대부분 교체로 투입되었다. 치글러는 2009-10 시즌 전반기에 들어 마침내 주전으로 더 자주 확보하게 되었다. 교체로 몇 차례 출전한 후 그는 주전 레프트백을 차지하였다.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는 유벤투스와 링크되었다. 불과 선발 라인업 자리를 확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이적서를 부인하였고 선발로의 활약을 계속하여 이번 월드컵의 국가대표팀에 발탁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1년 6월 30일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011년 1월에는 밀란과 링크되었고 산푸도리아는 현금 확보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치글러는 이적하지 않았다. 대신 산푸도리아는 공격수 잔파올로 파치니를 매각하고 안토니오 카사노가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나게 놔두었다. 팀은 끔찍한 활약을 펼치면서 강등되었다. 페네르바흐체의 치글러 2011년 5월 26일 치글러는 유벤투스와 4년 계약으로 자유이적을 하였다. 5월 25일 그는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2011년 9월 2일 페네르바흐체는 유벤투스와 2011 12시즌 동안 치글러를 임대하는 것에 대해 협상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2011년 9월 3일 모든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012년 4월 22일 레토는 2에서 1 승리로 끝난 갈라타사라이와의 더비 경기에서 첫 골을 득점하였다. 페네르바흐체와의 임대 기간이 만료된 후 그는 로코모티프 모스크바로 다시 임대되었다. 치글러는 2013년 1월 31일에 페네르바흐체로 복귀하였다. 2013년 8월 20일 사스올로 칼초는 유벤투스로부터 비공개 기간 및 이정료에 치글러를 임대로 영입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치글러는 전 청소년 국가대표팀 일원으로 2002년 우에파 u17 축구선수권대회를 우승한 스위스 u17 국가대표팀의 주역이었다. 그는 2005년 3월 26일 프랑스와의 2006년 피파 월드컵 예선전에서 성인대표팀 첫 출전을 기록하였고 팀이 스타드드 프랑스에서 득점 없이 비겨 승점을 따는데 도왔다. 그는 스쿼드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두 경기를 더 뛰었으나 2006년 피파 월드컵의 최종 엔트리에서 떨어졌다. 2008년 9월 그는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막판 프리킥으로 2009년 우에파 u21 축구선수권대회에 플레이오프 진출해 공을 세웠다. 2008년 11월 19일 치글러는 성인 국가대표팀 첫 골을 핀란드와의 경기에서 왼발 강슛으로 득점하였고 팀은 승리하였다. 2011년 9월 15일 기준 치글러의 형제 로날트도 축구선수이며 스위스의 esfc 말레에서 활약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